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인 7월 10일 대책을 접하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마구잡이로 뿌려대면서 세금 수입이 펑크 나자 결국은 정말 이번이 혹이다 정말 잘됐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약탈적 세금 폭탄을 때렸구나 그런 생각이 서쳐 지나갔습니다. 약탈이란 단어보다 더 극한 단어를 찾아보려 하지만 우리말 사진에서는 더 이상의 표현을 찾기는 힘듭니다. 앞으로 수입이 줄어들거나 은퇴하는 분들 가운데서 종부세 부담 때문에 집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도 함께 떠오릅니다. 아침에 보니까 임창덕 씨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경제력이 없는 노인이나 은퇴자들의 재산세 그리고 종부세 낼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집을 팔아서 더 싼 데로 가야 하고 각종 세금을 내려고 집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세금이나 건보료를 못 내면 결국 집은 공매 처분에 이르게 될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7월 10일 부동산 대책입니다. 세금폭단 3종 세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가 집을 사는 데 부과되는 취득세를 대폭 인상하고 집을 보유하는 데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도 대폭 늘리고 집을 파는 데 요구되는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일가구 주택자는 물건이고 특히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엄청나게 올리는 방안을 강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종부세 세율 인상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아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의 경우에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최소 2배 이상의 종합부동산세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의 우병탁 팀장의 추정치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소 2배 최대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 레미안의 프로지온의 아파트 같은 경우 84.5제곱미터입니다. 이런 경우는 현재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1856만원에서 세 대책에 따라서 4932만원으로 오릅니다. 잠시 주공아파트의 5단지 같은 경우에는 4944만원에서 1억 2648만원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오르게 됩니다. 1주택의 경우도 종합부동산세율은 전 구간에 걸쳐서 0.5에서 2.7%에서 0.6에서 3%로 이렇게 인상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유시의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미만인 경우에는 40%에서 70%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올린 상태에서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 모든 것을 폭탄에 버금갈 정도로 올려버린 것이 바로 7월 10일 대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7월 10일 부동산대책의 의미와 효과입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폭탄을 투하한 그런 셈입니다. 지난 3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또 세금으로 투기수요 억제에 나서게 된 것을 뜻합니다. 주택의 취득, 보유, 양도 전 과정에 거쳐서 세금을 인상한 것은 집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고 보유하지도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기 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양도세를 70%를 올렸는데 아마 앞으로 90%, 100%까지 이런 추세로 계속될 것으로 봅니다. 100%가 되면 사회주의 국가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주택을 팔아서 생긴 사액의 전부를 국가가 가져가는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집값 폭동으로 들끓는 민심을 잠시 달리는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 상승세를 끊는 데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극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특히 서민과 실수요자들의 불안감과 공포감을 잠재우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은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둬서 매물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지만 이런 조치는 대부분 지금까지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양도소득세까지 인상해서 매물을 오히려 시장에서 자취를 감춰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문정부의 우둔한 부동산 대책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세금 중가는 매물 잠김과 집값 상승으로 곧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양도세를 중가하면 다주택자들은 집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양도세를 내기보다도 차라리 자식에게 정렬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서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35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고세율 50%인 정려세를 내고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더 현명한 대안입니다. 이번에 대전아파트를 파는 대신에 아들에게 정려한 뒤에 월세를 내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부담부 정려가 그런 대표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머리를 써서 세금을 피해가는 방도를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가세를 때리게 되면 결국은 시장의 매물이 나온 대신에 정려가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정부는 또 하나의 폭발성 인화력이 뛰어난 정책을 손에 만자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임대차 3법부입니다. 임대차 3법은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고 계약 경신 때 최소 4년간 거주기간을 보장하고 임대차 계약 이후에 30일 안에 신고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원래 그 취지라는 것은 세입자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좋은 취지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엄청나게 악한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가 우리는 수없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 역시 아마도 전세금 급등과 매물 부족 등 적지 않은 혼란과 부작용과 그리고 많은 고통을 전세를 찾는 사람들에게 안겨다 줄 것으로 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조짐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무려 54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임대차 3법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은 임대료 인상을 5% 정도로 제한하지만 그런 부분을 이미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 도심 택지 발굴이 추가된 점이 7월 10일 대책에 설적 들어 있습니다. 그냥 곁다리를 끼워 넣는 정도에 거치고 있다.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도심 재개발 같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아우성이 있으니까 그냥 도심 재개발 정도가 있지. 구체적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정도의 그런 관심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다주택자로 대표되는 부자 공격하기 정책으로는 또 다른 실패가 눈에 선하게 보입니다. 처음에는 부자를 공격하겠지만 그 다음에 그 전선은 점점 확대돼서 집을 갖고 사는 것 자체가 이미 부담스러운 그런 사회로 문정부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오히려 집을 못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사용하지 않느냐. 집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신들의 장기 집권에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차라리 국민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종류의 루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깊이 숙고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시중 민심이 만만치 않다는 것입니다. 정팩 실패가 이어지면서 결국 정책을 담당하는 가장 수장을 바꾸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 사람 머릿속에는 그런 정책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규제 일변도와 부자 때리기 정책에 완전히 머리가 꽉 차 있는 김현미 장관을 통해서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공급 촉진 정책 같은 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현재 김현미라는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동안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나올 수 없다. 시장은 이미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서는 그 사람다운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정말 정부가 수장을 바꾸어서 과감한 그런 정책의 혁신을 시도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봐도 김현미 장관을 계속해서 고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수장을 바꾸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한 번 정도 원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이미 지나간 감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늦었을 때가 빠르다는 그런 말처럼 지금이라도 수장을 바꿔서 정부가 제대로 된 부정산 정책을 제시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시는 분들과 특별히 건강에 깊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건강식품 구전녹용을 소개해드립니다. 구전녹용은 기후 특성상 생산된 녹용의 질이 매우 뛰어나고 뉴질랜드산에 비해서 약 1.7배가량 비싼 러시아산 녹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약한 몸을 보강하고 씩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전녹용을 구매하시기를 원하시면 설명결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매장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